아 첫 개를 이걸로 먹어야 되나? 제가 그냥 시켜먹을걸 진짜라서 길이 개구렁 절국 인유팩 야 우리 엄마 나 고추장이랑 먹는 줄 알아봐 누텔라랑 먹는다고 차마 말을 못했어 이거 야채는 왜 주는 거야? 누텔라를 싸먹으라는 건가? 괜히 먹기 싫어가지고 기름만 계속 빼고 있어 아 저끼인데 이걸 이렇게 먹어야 돼? 아 저녁에 먹을걸 그냥 왜 맛있지? 아니 근데 이거는 삼겹살은 내가 골랐고 누텔라랑은 님들이 고른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저걸 민트초코로 했어야 했냐? 뭐지? 나의 머리도 이상해진 것 같아 아 나 민트초코로 했으면 진짜 못 먹었을 것 같아 양심적으로 말해라 저거 비어있는 누텔라 통에 된장 집어넣은 거지 왜냐면 내가 한번만 먹어보면 안 돼? 같이 먹으면 괜찮아? 두 개 합치면 괜찮다고? 나 진짜 반반씩 섞어볼게 자 고추장 이만큼 누텔라가 조금 더 많이 양심적으로 인정? 아 이건 그냥 안 먹을래 섞는데 색깔이 이상해 이건 그냥 안 먹을래 이건 게식이 아니라 가식 컨텐츠네 이건 게식이 아니라 가식 컨텐츠네 아 벌써부터 미칠 것 같아 아 안 mão 배가 많래 레은 disag 뿜 밥이네 너무 맛있어 태풍아 놀랬니? 미안 너무 뜨거워가지고 누나가 놀랬어 이건 뭐야? 인형님 무서우니까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헉 I'm sorry I'm sorry 엄마야! 땡큐 뭐야 이 사람은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달원이야? 아 저 사람은 어디서 산거야 돈 주고 살걸 아 시발 내가 오늘 헬스장 갔다 왔던데 그 헬스장에 그 뭐지? 기구였어 근데 내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갖고 덜덜덜덜 하는게 있어 덜덜덜덜 하는게 있어 덜덜덜덜 해가지고 하는게 있어 그게 있는데 내가 그걸 옆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두 명 있었는데 두 명이서 이렇게 서가지고 막 여기 찌찌 근육을 키우는 건가 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오늘 2두 했는데 내일 3두 하냐?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2두 3두가 뭐지? 이러고서 있었어 오 그러고선 궁금해가지고 혹시 4두는 있나요? 이랬어 그냥 옆에서 나 스쿠트 하다가 2두 3두 하길래 아 혹시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4두도 있나니까 네? 사회적 거리두기요?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1두는 있나요? 그랬더니 이리 쳐다본다 야 이리 쳐다봐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도망쳤거든? 아니 근데 그게 아니 궁금한 거야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듣고서 속을 존나 웃겨가지고 개 웃었어 오늘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듣고서 저 사람 센스 있다 하면서 아니 근데 요즘 멜플스토리가 핫하드만 난리가 났던데 멜플이 뭐 때문에 망한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허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그 뭐냐 저의 그 뭐냐 그걸 찾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봐봐 내가 여기 보관함 여기 보면 일단 이거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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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거 아니에요? 여기는 아이템들 다 갖고 있으면 돈 많아준다 그랬는데 나 부자 된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특수들이 여기 있는 것들 갖고 있으면 나 부자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나 이거 깐 건데 땡큐 혹시 그걸 계속 놔두면 석유가 돼서 비싸진다는 얘기 아닐까요? 그럴 리가 없어 진주 이게 현돈으로 얼마예요 그럼? 13,000원? 어 이게 현돈으로 얼마예요 그럼? 어 어 이거 바보 아니야? 왜 템 뿌려? 아싸 다 먹었다 아니 좋은데? 아니 업그레이드 횟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? 다 뿌리는 거라고요? 그러면 나 지금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? 고성난 속일로 접으실 거면 저한테 템 좀 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거 갔던 거 같은데 내가 그때 못 갔더라 무슨 상장인가 뭔가를 현질을 해서 이런 옷들이 나왔는데 아 로얄 스타일? 아이 참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그렇지 아휴 정말 더 묵혀야 돼 근데 메이플이 망하면 이미 망했다 그럴 수가 내가 이거 나중에 돈 엄청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나중에 한 현 돈으로 200만원 정도 됐을 때 팔라고 묵혀둔 건데 이거 하나에 한 100만원씩 안 되나? 아니 얼마나 묵혀야 100만원이 되는 거지? 땡큐 아하 멍청한 녀석 공을 하다 붙잡았구나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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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미있어 아니 정말 딱없네 땡큐 이녀님 현질 한번 하시죠 미쳤어? 지금 게임이 뭐 오늘내일 하는 게임을 어떻게 현질을 해요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어 이거 오리카자못 옛날에 엄청 비싼 건데 이거? 이게 오리카자못 아 이놈의 스카우터는 계속 나와 남의 능력치 보는 거 아니야 이거? 안 되겠다 스카우터 써가지고 약간 남의 몸 좀 봐야겠어 몸 좀 봐야 된다고 방한 거 좀 이상한데? 49 아 이건 사람이구나 삐비비빅 님의 스탯은 2297입니다 아 어디 갔어? 왜 가냐고 삐비빅 오케이 오 이 사람 뭔 일 이렇게 세? 와 이 사람 질이 왜 이렇게 세? 누누의 스탯은 663585입니다 당신의 스탯은 153,000 아닌데? 아 메이플스트리 망하면 안 돼 저거 나 하나에 200만 원씩에 팔 거란 말이야 아 정말 스트레스 받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오 구독해주세요 아이 아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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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